안녕하세요. 페퍼톤스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 특화도시 인천에서 신나는 음악 공연과 미디어아트가 함께 펼쳐지는데요. 인천시에서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신나는 음악 공연 온라인 인천 라이브에 저희 페퍼톤스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펼쳐지는 멋진 음악 공연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빛의 정원 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럼 온라인 인천라이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추엔 인천! 유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